나랑 풍습이랑 물에 빠짐은 누구 구할 거예요? 난 뭐, 스위트 랍스터. 풍습! 나랑 사장님이랑 물에 빠짐은 누구 구할 거예요? 난 사장님. 나한테도 물어봐요. 싫어. 답정 너야. 알았어. 나하고 풍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? 난 풍습! 거봐. 형. 우리 셋 다 물에 빠지면 누가 구해줄까? 걱정하지 마. 나 진짜 수영 잘해. 너희 둘 다 내가 구한다.